안녕하세요. 수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코로나 걸린 이후 아기가 감기에 계속 걸린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낳을만하면 또 걸리고 낳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코로나 걸린 후에 감기가 계속 걸리는 걸까요? 원래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받아 나온 면역성이 떨어지는 생후 만 6개월부터 감기에 걸리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면역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만 2돌까지는 감기를 달고 삽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에 안 걸리듯이 감기도 걸리면 그 감기에는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지만 감기는 2,300가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흔히 잘 걸리는 바이러스의 한 감기가 이때 쭉 걸리게 되고 잘 걸리는 감기 종류가 어느 정도 걸린 후부터는 감기에 걸린 횟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두둘쯤 되면 이제는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2년 반 정도를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서 걸려야 할 감기들에 잘 걸리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가 대유행했습니다. 코로나는 기존의 감기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코로나가 먼저 도운 것이고 이제 그동안 걸리지 않았던 감기들이 달아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감기에 잘 걸리고 감기를 달고 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시 다니면서는 한동안은 감기에 달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럼 감기를 달고 사는데 이렇게 오래 약을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한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약을 오래 먹여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병이 오래 가는데 약을 먹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아프지 않는 데는 약을 먹을 필요 없고요. 아플 경우는 필요한 경우 약을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필요한 경우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거리 두기는 모든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코로나가 돌았듯이 이제는 감기도 많이 걸리고 오래가고 이 감기 저 감기 달고 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